여러분들은 지금 3억짜리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3억대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한 점에 3억입니다. 3억. 가치는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누구? 누구냐? 이분이시죠? 울진 출신의 대한민국 단색 추상화의 1세대 유영국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유영국의 도록이 어떤 건지 리졸리 도록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유영국의 도록. 리졸리 되어있죠? 리졸리. 리졸리의 도록이고 유영국의 도록이 이렇게 나와있죠? 기록이 다 나와있죠? 이렇게 작품이 나와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게 도록입니다. 도록. 구입했어요. 구입했고. 소개요. 도록 리뷰. 이런 가치는 아주 크죠? 이런 거는 뜯지도 않았지만 추웨리보 해드리는 기회를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김원아 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군요. 그리고